오늘도 넘어옵니다 희미한 전동소리와 코를 찌르는 맥취가 제프 그 냄새는 처음이야 내가 잃어버렸어 내 트라피컬 핏이 죽었어 내가 이 시간에 담아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시간에 담아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1991년 미국 한 지역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실종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동양인과 흑인이었던 점이죠 이 시간에 담아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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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늦게 수상함을 느끼고 나가려는데 이상한 낌새를 알아챘을 땐 너무 늦었죠 도망칠 탐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망칠 수 있을까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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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냐면 난 먹기 할거에요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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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Oh. Light it up. Can I help you? Is that him? These S-K guys, we can get into that rough house and kind of rap like stuff. Do you have the key to the handcuffs? What's that smell, Jeff?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Grab them! 남자가 잡히고 그가 벌여온 일들에 미국은 충격에 휩싸이죠. 남자의 이름은 제프 다머입니다. 희생자가 될 뻔한 남자의 신고로 13년간 다머가 버린 끔찍한 일들이 수면 위로 들어왔습니다. Yeah, this is his father. 벤에서 터덕시키고 결정한 여자에게 용서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어릴 적 담아의 엄마는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심한 우울증을 알아듣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보단 본인의 커리어에 집중한 아빠는 화학자가 되면서 이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뭔가에 흥미를 보이자 같이 사치를 해보하며 뼈를 표백하고 보존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날은 후에 담아의 아빠가 가장 후회하는 날이 됩니다 아빠한테 배운 방법들은 담아가 시체를 처리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죠 담아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담아가 평범한 아이들과 다르단 건 아빠도 알았지만 애써 외면했죠 당장 신경 써야 할 건 그것 말고도 많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합니다 담아와 정서적 유대감이 없던 엄마와 아빠가 이혼합니다 엄마는 둘째만 데리고 떠나버리죠 우울증으로 힘들던 시기 느낀 소외감은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고 결국 의절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의 아버지와 함께 만듭니다 또는 제가 아버지에 도전하십시오 내가 한 번에 도전하십시오 내 아버지에 도전하십시오 금방 온다던 아빠는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고 의지할 곳이 없어진 담아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하죠 동네에서 자주 보이는 청년과 함께하는 망상을 하는 등 점점 망가져가지만 아무도 제재해줄 사람이 없죠 결국 다행히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합니다 그 후로도 학교에서 대놓고 술을 마시는 등 방황은 점점 심해지고 그 어떤 일에도 흥미를 못 느끼죠 하고 싶은 게 없으니 꿈과 목표가 없었고 학교 수업에도 집중 못합니다 그런 지루한 일상에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일이 생기죠 청년을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한 것처럼 함께 운동을 하는데 기어코 저질러 버립니다 기어코 저질러 버립니다 이를 벌리고 후회하지만 돌이킬 수 없죠 정신 차린 다모가 선택한 방법은 은폐 열의 아홉은 자수를 하고 소수의 몇몇은 땅에 묵거나 숨기지만 그 범죄에서 벗어난 다모는 직접 해체를 해 봉투에 나눠 담죠 운주 단속에 걸리지만 경찰이 눈감하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뼈를 박살내 마당에 뿌리죠 첫 번째 범행 이후 9년간 또다시 저지르고 싶다는 욕구를 억누릅니다 그 이유는 아빠가 돌아옵니다 지금 본인이 서 있는 자리에서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죠 well you managed to graduate that's that's an accomplishment and i'm not a good kid different from everybody else and there's stuff that i've done that uh we're gonna get him into ohio state we are we're gonna get you into a ohio 평범한 사람과 다른 것 같다는 얘기를 꺼내려 하지만 S 아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외면하죠. 군에서마저 쫓겨나죠. NOW! This ain't easy, street. You're 21 years old. You're gonna get yourself a full-time job, and you're gonna help your grandma around the house. There isn't a thing wrong with you that we can't fix. You're a good boy, Jeff. You're every bit as good as your father. You're good deep down, Jeff. You may not believe it, but I sure do. Sir? I can just leave the sheets outside my door. I kind of like to make my own bed. 성 정체성에 고민하던 다모는 남죠 아빠가 대화를 피한 날을 끝으로 여러모로 확실해졌습니다 동네에서 열리는 축제에 맥주를 마시러 갑니다 율무병으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피를 몰래 훔쳐와 마시는 등 이상 행동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쫓겨난 지 아무도 모르고 남자와 처음으로 잠을 잡니다 이때 다모가 아쉬웠던 건 아침이 되면 자신의 곁을 떠난다는 거였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다모 때문에 죽을 뻔한 손님이 늘어나자 그쪽 업계에서 다모를 블랙리스트에 올리죠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는 다모가 즐길 수 있는 건 상상이었던 그 집뿐이죠 이날도 평소처럼 호텔로 유인한 음료를 타는데 실수로 약이 든 술을 마셔버리죠 다음날 눈을 떴을 땐 욕구를 억누르고 있던 이성이 사라지자 또다시 사람을 죽이고 말죠 남자를 실컷 할머니가 교회에 나간 사이에 치하로 옮깁니다 이번에도 경찰이 본인을 잡으러 오지 않자 안도하죠 일외로 범죄를 저질러도 쉽게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렇게 다모는 완전한 괴물이 되죠 지하에서 올라오는 썩은 내 결국 할머니가 아빠를 부르고 아빠를 속이는데 성공합니다 누군가에게 들킬 수 있다는 생각에 멈추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범행을 저지를 때 느끼는 감각은 다모의 삶에서 유일한 유흥입니다 할머니가 내려오는데 한눈에 봐도 상태가 안좋아 보이죠 하하하하 누군가가 누군가를 불러요? 뭐하는거죠? 이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 있어요. 이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 있어요. 돈을 줘요, 할머니. 다행히요. 서둘러 경찰서로 가 신고하지만 약을 탔다는 증거가 없기도 하고 할머니와 사는 청년을 그리 적극적으로 수사할 리 없죠 범행은 계속되고 결국 살인죄가 아닌 성폭력 혐의로 잡힌 다모 다모에게 준 자물쇠가 달린 보관함에 뭔가 있을 거라 확신하죠 집은 안전자 집에서 집에서 이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나야, 이는 수업이 없죠. 제가 정말 잘하셨을 때까지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업이 없죠. 이는 수업이 없죠. 지쳐서. 아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감옥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1년 뒤 다모가 출소하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출소한 다모는 이전과 같이 희생자들을 데려가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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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baby? What's your name? He came out of his apartment, he was talking crazy, he's butt naked, and he doesn't know what's going on. Hey! You hear me? He's drunk. He's not gonna be able to tell you. Okay. You just lay down on the couch, baby. So, uh, he lives here? Oh, yeah. Like I said, we're our boyfriends. Yeah. You guys have a good night. Yes, Toby. You're so perfect. Your son is deaf, Miss Hughes. Tony is young. Tony is young. He is deaf. And he's deaf. He's deaf. He doesn't care about his name. He's deaf. He's deaf. He's deaf. He's deaf. He's deaf. He's deaf. 평소대로라면 약을 탈 타이밍인데 오늘은 왜인지 고민하죠. 토미를 만난 후로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는 등 긍정적으로 변해갑니다. 나. 네모에 담아낸 것 같다. 뭐, 너는 한 번 더 먹었지? 나는 아픈 락을 한 번 더 먹었지. 나는 안 한 번 더 먹었지. 나는 한 번 더 먹었지. 나는 한 번 더 먹었지. 나는, 진짜, 한 번 더 먹었지. 나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충동적으로 약을 꺼내지만 넣지 않죠 okay when will i see you again will i see you agai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hello you should stop looking for he's good 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본인 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숨이 가빠지죠. 비싸들이 다모의 엄마를 찾아갑니다. 이혼 후에도 몇 달간 애를 방치했다며 전부인을 탓하는데. 제 아무리 끔찍한 범죄자라도 아버지의 입장에선 아들이죠. 제 아무리 끔찍한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끔찍한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끔찍한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제 아무리 끔찍한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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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you be so kind as to autograph this for me? Yes oh one more, one more, one more In ink what do you what the fuck you had no right to do that My father's story about serial killer Jeffrey Dahmer is about to hit the shelves Hey! Dahmer! let's go itness decay 흥kaaah 저의 전설을 죽여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전설을 죽여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Jeffrey Dahmer는 절대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도 연락을 드려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0$만 원을 내는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근데 이 쪽으로는 조금의 포토가 그녀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모가 무슨 짓을 벌이고 들어왔는지 조사해보는데 공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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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는 종교를 가지면서 스스로를 용서해버립니다. 고맙습니다, Jeff. You're saved. 힐링한 혜수는 맞지? 무엇을 도와보는? 내 스바일 ? 네 오, 긍정한 나라가 만들었지만, 이 자신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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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어휴. OK, we'll be right there. I'm sorry. I've loved you since the day you were born. And I love you till the day that I die. 리진. Reckless thoughts are feeling endless sitting up on breath.